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리나의 부재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험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마이너스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특히 테슬라 10% 넘는 하락 그리고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의 폭락도 지금 나온 상황인데 관련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도 마감이 거의 되었고 12월 멤버십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3년 1월 멤버십 관련해서 혜택을 다시 정리했으니 열성팬 술안전, 특급팬 참고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 지금 현재 10% 넘게 하락 중인데 로이터에서 테슬라 기가상하이 공장이 1월에 17일 동안만 가동될 것이라는 뉴스를 올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산량이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는 소식을 냈으며 테슬라의 성장성이 어느정도 멈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1월에 중국에 긴 연유가 끼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공장 가동 시간은 우리보다 작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은 테슬라의 주가에 대한 패닉셀이 나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52주 신저가를 달성하는 테슬라 지금 현재 10.92% 하락하면서 RSI가 벌써 16.68%까지 떨어졌으며 주가는 거의 100불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단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어느정도 실적 발표 때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그리고 가이던스에 대해서 차량 판매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아마존 소식입니다. 테슬라만 수요 감소 우려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존에도 점점 더 수요 감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아마존은 현재 100대의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아마존 에어로 항공 화물 운송을 하는 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있었던 폭풍 성장으로 한동안 아마존 에어는 언제나 꽉 찰 정도였지만 수요가 점점 감소하면서 아마존이 남아돌게 되는 항공 화물 공간을 다른 기업에 판매할 계획을 가지게 되었다는 뉴스입니다. 당장 항공사 화물 공간 마케팅 경력이 있는 임원을 고용하였다고 하니 신빙성이 있는 뉴스 같으며 그만큼 수요 감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은 국경이 드디어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서 중국에 입고 가는 사람들은 한동안 시설 격리가 되었었는데 이것을 1월 8일부로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시설 격리 폐지하고 자가 격리는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급증 중이긴 하나 다른 국가들처럼 이 또한 지나갈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코로나 대봉사의 우려가 계속 낮아짐에 따라서 중국 관련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가 4.77%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재 KWEB 중국 관련 ETF가 5%대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반면에 2배 레버리지인 CWEB는 10% 상승 FXI ETF는 4.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급 팬 채널을 통해서 어제도 Q&A를 가지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질문 내용을 보면 지금 신규 매수 추천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에 대한 답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추후 물타기를 위한 현금 보유 두 번째로는 중국 관련 ETF를 꼽았으며 실적 발표 전 선침해 가능 종목들을 잘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1번 2번 사항이 가장 중요한데 각자 골라서 현금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중국 관련 ETF를 사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증시가 불안한 상황에서 중국 관련 비중을 너무 높이기보다는 현금 보유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금 보유 기존에 제가 20-30%를 얘기 드렸지만 지난달 30-40%까지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증시 상황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월가에서 내년 상반기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증시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현재 지표들을 보면 일단 P&G 인덱스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전히 38 수준으로 P&G 인덱스가 20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으며 극도의 공포 단계까지 내려갈 때까지 현금 사용은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빅스 지수도 크게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직은 더 기다릴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2년물 국채금위가 1.53% 상승하면서 4.38% 10년물 국채금위가 2.71%로 급등하면서 3.84%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10년물 국채금위는 3.458%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유지하면서 연준이 다시 강하게 긴축을 하고 최종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현재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 부분에서는 최근 들어서 유가의 상승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은 내년에 러시아에서 감산을 할 예정이고 중국의 리오프닝 등으로 인해서 유가의 수요가 경기 침체보다는 유가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가 오늘 그래도 섹터별 중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엑소모빌이 1.38% 쉐브론이 1.2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만큼 에너지 섹터는 여전히 유가의 상승 쪽으로 기울고 있다. 유가가 상승하면 에너지 섹터의 이득은 다시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수로 다시 돌아가면 다운은 0.1% 강보합세로 마감이 되었으며 에너지 섹터의 강세가 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나스닥은 1.38% 하락한 10,352스닥 지금 현재 만스닥이 위험한 순간이고 특히나 테슬라, 아마존, 구글, 애플,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떨어지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S&P500은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3,800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장중에도 3,800선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S&P500은 3,829포인트로 0.41% 하락하였으며 일단 3,800포인트가 강하게 떨어진 3,800포인트 밑으로 강하게 내려온다라면 3,700포인트 초반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테슬라 여전히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1.41% 하락 마감하였고 니오도 지금 현재 감산 소식 니오도 지금 현재 12월 생산 및 인도 충격 이후로 4분기 인도량 가이던스를 크게 낮추면서 마이너스 8.25%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자동차 수요 감소로 인해서 전기차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니오 같은 경우도 조종 전 가이던스가 4만 3천에서 4만 8천 대였는데 조종 후에 3만 8천 5백대에서 3만 9천 5백대로 10에서 18% 정도 미리 차량 인도량 발표 전 조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월 초에 지금 현재 니오도 차량 인도량 생산량이 발표가 되는데 그때 쇼크가 나오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QQQ는 RSI가 35.7이 거의 30에 근접해 가고 있으며 CCI가 마이너스 135.56으로 RSI 30 부근에서 그리고 30을 터치했을 때 어느정도 상승 베팅에 투자를 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지만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보조지표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34.63%이며 SPI는 RSI가 42.18, CCI가 마이너스 97로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20.3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증시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다음주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보고서를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나 1월 10일 CPI 지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